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1차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추진 연안과 주요 환경 이슈 1, 육상풍력 풍력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풍력 발전이란 바람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을 의미합니다 회전달개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적 회전력으로 변환시키고 동력전달장치는 입력된 회전력을 증폭시킵니다 발전기가 이 회전력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전력변환장치가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시켜 전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풍력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기본으로 해상, 육상풍력발전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다음 사진과 같은 구조물에서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기계에너지를 발전기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원리입니다 자연의 바람으로 발전기에 달린 날개를 돌려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으로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는 높으나 바람의 양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상시발전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풍력발전기는 블레이드와 회전자, 기어박스, 발전기, 통제장치, 타워로 구성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블레이드와 회전자 부분입니다 바람에 의해 날개와 회전자의 회전운동 에너지가 발생하고 날개의 반지름이 클수록 바람의 속도가 빠를수록 회전운동 에너지는 커집니다 기어박스 부분을 보겠습니다 회전자의 회전이 발전기에 전달할 때 회전속도를 조절하여 회전자의 저속회전을 고속으로 바꾸어주고 회전자가 빨라지면 변속하여 발전기가 일정한 속력으로 돌게 합니다 다음은 발전기입니다 회전자의 회전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회전속도가 빠를수록 출력전압과 주파수가 커집니다 통제장치는 발전기의 회전속력을 감지하여 기어박스를 통해 발전기의 회전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타워는 풍력기를 지상에서 일정 고도 이상에 설치하기 위한 지주로 대개 수십 미터에서 백 미터 이상의 기둥 높이를 갖습니다 풍력발전은 공기의 유동이 가진 운동에너지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자를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기계적 에너지로 전기를 얻는 기술입니다 바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강하게 불기 때문에 풍력발전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기둥도 높아져야 합니다 풍력발전기는 축의 방향에 따라 수평축 발전기와 수직축 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평축 발전기는 회전축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인 지면과 평행하게 설치되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풍력발전기에 해당합니다 블레이드 전면을 바람 방향에 맞추기 위한 요잉장치가 필요합니다 수직축 발전기는 회전축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인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됩니다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요잉장치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블레이드가 작기 때문에 대규모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풍력발전 전망 기후변화 적응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풍력발전은 2015년 전력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전력거래량의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2012년에 도입되고 2014년 환경부의 풍력발전시설 입지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풍력발전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풍력발전 시장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탈원전과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정책 변화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드에너지 아웃룩 2016 보고서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2015년 기준 31%에서 2040년에 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풍력을 이용한 것은 1890년대에 덴마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과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을 계기로 풍력발전이 화석연료, 특히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풍력발전은 풍력터빈의 대형화와 원가 하락에 힘입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날 전세계 풍력발전 설비는 총 591기가와트에 달하며 총 전력 수요의 약 5.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50기가와트에서 60기가와트의 풍력발전 설비가 신규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은 양호한 바람자원 및 선진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풍력발전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28개국의 전체 전력 소비량 2645테라와트시 중 약 14%인 362테라와트시가 풍력에 의해서 커버되고 있으며 국가별 풍력발전 비중은 덴마크 41%, 아일랜드 28%, 포르투갈 24%, 독일 21% 등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외에도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캐나다 등의 풍력 보급률이 높으며 최근에는 라틴아메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등 전세계적으로 풍력발전 설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추진 연안과 주요 환경 이슈 1 육상풍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